지금 A매치가 끝나고 K리그가 재개되는 직전인데 또 이번 주말이죠 토요일에 수원과 전북 경기가 예정된 가운데 백승호 선수 측에서 2일 오늘이죠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꿀닷컴은 여러가지 보도를 통해서 수원의 입장이라든지 수원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렇지만 백승호 선수 측에서는 이상하니만큼 공식 입장이나 내용을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입장문 발표하기 전까지는요 저희 쪽에서는 백승호 선수 쪽을 굉장히 취재를 해봤고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내용과 오늘 나온 입장문을 토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입장문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 여러가지 내용들 중에 좀 강하게 강조를 했던 것은 백승호 선수는 수원 구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K리그 이적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수원 구단은 선수의 영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 쟁점이었고요 그리고 다름슈타트와 공문을 주고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영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현재 전북과 타고 다닌 전북과 어떤 과정이냐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이르렀냐 이런 것에 대한 문의만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다름슈타트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의미도 없고 선수를 지금 갖고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다름슈타트의 대화도 종료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백승호 선수 측에서 수원 구단을 만났는데 수원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해요 다름슈타트로 돌아가라 그게 아니라면 합의금을 제시해라 선수 측의 지금 입장을 보도된 걸 보면 3억 플러스 이자까지는 내겠다라고 했지만 마감시간 이제 3일 전에 14억 2천만 원이라는 큰 액수를 또 불렀죠 사실 백승호 선수 측에서 이제 합의서 자체가 과거에 이제 1차와 2차가 있다고 했는데 1차 합의서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계약서 상에는 합의서 상에는 2012년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었고요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이제 2011년 3월에 바르셀로나로부터 이제 오퍼를 받고 7월에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치만 이제 그 이제 계약 7월에 하기 전 5월 6월경에 이제 수원 관계자도 바르셀로나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언론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뭐 나오더라고요 그 시점에 수원 관계자들이 바르셀로나에 가서 실제로 바르셀로나가 오퍼를 한 건지 그리고 5년 오퍼를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는 수원 관계자들도 2012년까지 지원을 물심양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2차 합의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3년에 이제 감사 때문에 합의서를 써달라 라고 지금 수원 쪽에서 요청을 했고 백승호 측 선수 측에서는 뭐 그렇다면 그런 이유라면 합의서를 써주겠다 합의서 사인을 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제 국내 복귀 시에는 삼성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유작비를 반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인을 당연히 했고 다만 이제 추가 2년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 2년에 대한 지원도 뭐 구두로 좀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결국 뭐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네 2차 합의서의 존재는 선수 측에서는 좀 아니다 이건 이제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자 2013년에 이제 백승호 선수가 징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피사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식 경기에는 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좀 돌아가려고 좀 마음을 좀 먹었는데 2014년 13년과 14년에는 발레셀노나 구단에서 친선전도 굉장히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2015년에는 이제 18세가 되면서 예 경기에 좀 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이때 다시 또 구단이 필파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백승호 선수의 발레셀노나 복귀도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말에 백승호 선수는 이제 메탄고등학교로 복귀를 추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에서 반대를 해서 이게 무산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삼성이 그 합의서에 포함을 시켰던 국내 복귀 시 삼성, 메탄고나 아니면 K리그라면은 수원의 삼성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지만 백승호 선수 중에 정작 이제 복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나중에 좀 논쟁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백승호 선수가 이제 3월 11일 목요일날 구단을 방문했더라구요 사과를 하면서 어디서든 뛰고 싶으니 오파를 좀 해달라 라고 했고 이제 뭐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KBS 인터뷰를 하고 15일 월요일날 이제 인터뷰 내용이 방송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 17일에는 아버지가 방문을 해서 또다시 수원 삼성 책과 논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뭐 배상금을 내라 아니면 다른 집사도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뭐 배상금 보상금을 반환하는 그런 이제 액수 자체는 지금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꿀닷컴 알템이었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